이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이 팬데믹 초반과 시작된 지 5달 정도 지난 지금 과연 어떻게 소비 패턴이 달라졌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.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. 네 안녕하십니까. 소비 패턴에 있어서 팬데믹 초반과 지금 차이가 상당히 크다면서요. 네 팬데믹 초반에 어떤 게 보통 동났었는지 기억하시죠. 대표적인 게 휴지였고요. 그리고 그 밖에 뭔가 오랜 기간 구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식료품이었죠. 이런 게 처음에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뭔가 필수품처럼 느껴지고 이런 걸 가득 쌓아두면 그런 불안감이 좀 해소되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효과를 줬다는 평가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. 이제 휴지 같은 거 사재기하는 주민들은 찾아볼 수 없고요. 그리고 최용행크께서도 한 번 말씀하셨지만 스파게티 면 많이 사 놓으셨다가 두고두고 오랜 기간 드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인지 그렇게 먹는 걸 왕창 사지도 않습니다. 그렇다면 요즘엔 뭘 더 많이 삽니까? 먼저 안전 관련 장치, 장비들입니다. 예를 들면 페퍼 스프레이와 알람 같은 것들입니다. 이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인식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. 사실 보면 범죄율은 지난 3월부터 주민들이 집 안에 머무르면서 줄어들었습니다. 떨어졌거든요.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전보다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. 그렇지만 반인종차별 시위, 그때 약탈 같은 걸로 불안감이 증폭했었습니다. 단순히 이게 과격 시위에 의한 불안감 때문만은 아닙니다. 팬데믹이 곧 끝나겠지 했던 그 희망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이걸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불안감에 따른 이런 물건 구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. 그런데 불안감 때문에 페퍼 스프레이를 사고 알람 같은 안전장치를 사는 것은 이해가 가긴 되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? 네. 아웃도어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. 여름이 됐는데도 멀리 여행 떠나지 못하고 대신 자연을 즐기러 아웃도어 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죠. 그렇죠.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제 다른 친한 사람들과 함께 아웃도어 활동에 나섰지만요. 지금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혼자 나서게 된다는 분석입니다. 그런데 혼자서 가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 때문에 페퍼 스프레이나 알람 장치를 사게 되고 그걸 갖게 되면 그나마 좀 자신감이 생긴다.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. 버디라는 한 개인 알람 판매 회사는 지난 3월만 하더라도 판매가 굉장히 더뎠는데 5월부터 갑자기 한 3배 정도 판매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. 예를 들면 엄마가 딸에게 아니면 젊은 여성 스스로가 아주 튀는 색깔의 한 130데시벨 되는 그런 알람 장치를 사고 있습니다. 네. 호루라기 같은 것도 많이들 사겠네요. 그렇죠. 그것도 하나가 되겠죠. 아니 여행을 못 가니까 이 아웃도라도 즐기자 이건 뭐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여행을 가고 싶다 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눈에 띄게 변화가 생긴 게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네. 바로 레저용 차량 RV의 판매가 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.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버블을 찾고 있다고 전했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활동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 나선다는 뜻입니다. 알비 차량 렌탈은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3배나 늘어났는데요. 호텔에 대한 소비가 지금 두 자릿수 대로 떨어진 것에 반해서 이 알비 차량 렌탈이 그렇게 급증했다는 건 확실히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. 그냥 먹는 것 중에도 판매가 늘어난 게 있다면서요. 네. 사재기 수준은 아닙니다만 냉동식품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. 어. 프로즌 피자 같은 거. 네. 집에서 언제든 손쉽게 해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1년 전과 비교하면 15% 정도 여전히 판매가 늘어났고요. 여기에 더해서 이전보다 확실히 좀 더 큰 용기에 든 그런 식료품들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. 네. 요거트 같은 것도 왜 이렇게 한 번 먹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용기에 든 요거트. 네. 그리고 또 캔디, 초콜릿 든 봉지 역시 한 번 까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역시 여러 개 들어있는 큰 그런 봉지를 산다는 겁니다. 저도 집에 큰 통으로 하나 지금 초콜릿 들어있는 거 하나 샀어요. 네. 왜 그렇게 큰 것들이 인기냐면 아침에 사무실에 들고 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. 아하. 집에서 일하면서 집에서 먹는 걸 사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치이는 그 작은 용량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. 네. 이건 재택근무가 얼마나 더 오래 갈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트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. 네. 아까 뭐 이 프로즌 피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굶어도 프로즌 피자는 먹기 싫더라고요. 아. 아. 정말 맛없어요. 그거 왜 사서 먹는지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. 네. 자. 그런가 하면 팬데믹 초반과 비슷하게 인기인 게 또 있죠. 바로 홈 인프루먼트. 그러니까 주택을 조금 고치거나 개선한다거나 이런 물건들인데 말이에요. 네. 이건 팬데믹 초반부터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홈 디포나 로우스는 지난주 분기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. 그랬어요. 두 회사는 미국에 4,300여 개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이 5월부터 7월까지 지난 석 달 동안 두 회사가 합쳐서 순 매출액 65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네. 이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5억 달러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. 미국인들이 스스로 이 주택 고치거나 꾸밀 수 있는 DIY 관련 제품의 소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네. 이 홈 디포나 로우스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하면서도 지금 실업수당이 계속 안 나오면 이게 지금 매출이 확 내려갈 수 있다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다.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사는 겁니까? 홈 인프루먼트 때문에. 예를 들면 잔디 깎는 기계가 대표적입니다. 잔디 깎는 기계. 네. 그런데 그중에서도 꽤 비싼 거 있죠. 한 3천 달러 되는 게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불경기 때 베스트셀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에이리언 아이콘 XD라고 20인치 타이어에 V 트윈 가와사케 엔진 장착하고 인체공학 플러시 시트가 이렇게 깔려있는 그 잔디 깎는 기계가 팬데믹 기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전했습니다. 20인치면 상당히 크네. 이 타이어가. 네. 그런데 주택을 개선시키는데 소비가 늘어난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.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? 어느 때보다 팬데믹 기간 집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. 일단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렇게 오래 머물게 된 집을 꾸미고 싶은 거죠. 또 오랜 시간 머물다 보니까 오히려 또 많이 닳고 고장도 많이 나고 그렇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그런데 이런 이유보다도 더 주목되는 건 이렇게 수리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그동안 집에 있어서는 투자가 좀 부족했다는 평가인데요. 그런데 이제 다시 투자할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주택이 투자 대상이 됐다.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예요? 일단 이제 밖에 나가서 옷 사서 쇼핑하거나 외식하거나 이런 건 분명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? 대신에 홈 업그레이드의 소비가 늘어난 건데 이건 경제가 두 갈래로 나뉘는 걸 잘 보여준다고 해요.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일자리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일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차곡차곡 모으게 되고요. 돈 쓸 데가 없으니까. 네. 돈 쓸 데가 없게 되니까 투자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요즘 주식시장 좋으니까 주식시장이나 금은 그런데 투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좀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. 네. 이때 이 주택을 꽤 괜찮은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. 어차피 나중에 집 내다 판다고 하면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가겠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 보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정말 미 전역에서 지금 다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? 네. 이런 주택 개선은 사실 외곽 지역 쪽에서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. 외곽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요즘엔 오히려 도심 지역에서 이런 주택 꾸미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다만 좀 규모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망설여지는 편입니다. 전문가가 하는 건데 그걸 혼자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요. 그렇다고 컨트랙터에 맡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집에 찾아오는 게 약간 찝찝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약간 규모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좀 미뤄두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같은 추세가 얼마나 더 갈지는 알 수 없는데요.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기부양 체크가 안 오게 되면 그것도 문제고 홈디포와 로우스는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 한 해 재정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.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페인팅 회사를 하시는데 요즘 바쁘다 그러세요. 각 아파트나 개인주택이나 콘도나 전체 전체 페인팅을 새로 하겠다는 그런 주문이 많아서 상당히 바쁘다 그러더라고요. 이런 것도 다 같은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맞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박현경 기자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